성지순례TV 안녕하세요 성지순례TV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 밤 중에 같은 찬송이 먼저 생각납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물론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도 빼놓을 순 없죠. 하지만 역시 으뜸은 기쁘다 구주오셨네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만나볼 예수님의 행적 시리즈 네 번째는 애굽으로 피는 가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은 동방 박사의 경배만 받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도 전에 이집트인 애굽으로 급히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급하게 애굽으로 야반도주하듯 피난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하 그렇습니다. 바로 헤롯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헤롯은 자기 자신의 권력이 있을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상처입은 동물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유대인,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민족과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 또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헤롯 그 자신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두메 출신으로 유대 혈통에 대한 열등감도 함께 폭발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권력을 어렵게 차지해서 30년 이상 유지해왔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의 씨앗은 헤롯 그의 머릿속을 뿌리부터 썩게 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끝내 외면당하자 광분에서 베들레엠과 그 주변 두 살 미만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참수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그 전에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는 밤에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럼 애굽으로 피난 가실 때 어느 길로 가셨고 며칠이 걸렸을까요? 그 당시 가나한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비아 마리스입니다. 약 15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가족분들도 아마 비아 마리스를 이용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평지 도로가 펼쳐져 있기에 이 길이 가장 적합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집트를 순례하곤 했었는데 그 중 가장 애착가는 장소 중에 한 곳이 수도 카이로에 있는 예수 피난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가 유대회당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중동에 있는 교회가 늘 그렇듯 주우사세기 비잔틴 시대에 처음 세워졌고 현재 남아있는 교회는 약 천년 전쯤에 그 자리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집트 코프트 정교회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성탄절을 12월 25일이 아닌 1월 7일에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해로단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무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호세하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신 아기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영광만 구하지 않았나 회개하게 됩니다. 한 번의 멈춤과 휴식이 더 나은 도약의 계기가 됨을 요즘 코로나 시대에 깨닫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창궐로 암흑과 같은 시대의 예수님을 생각하여 잘 극복하길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